양재훈씨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. 배우 이민정씨랑도 인연이 좋다고요. 민정 누나하고는 사실 서로 데뷔하기 전부터 알았었다가 굉장히 이제 잘 됐죠. 잘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누나가 처음 그 꽃보는 남자 이후에 너무 잘 돼서 처음 팬미팅 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노래도 불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했을 때 그때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간부님들한테 저 휴가 좀 쓰고 싶습니다. 제가 친한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민인정씨라고 이병헌씨랑 결혼을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거 한마디로 다시 오케이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2박 3일 알차게 그래서 변호식 참석하고 그랬었죠. 아 재밌네요. 아이안 narkon 와이안 아 이친 we 아이안